내일 발리 꾸따에 오후쯤에 도착을 할 것 같은데 오후 정도에 갔을 때 조속 차트를 좀 보려고 합니다. 13일 12일 13일 6시 5시 13일 6시 36분 6시 10분 점심 무렵이 만조네요. 점심때가 만조고 1시 만조대 대략 1.8미터 정도 될 것 같은데 6시 간조대 1미터 차이. 파도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차트를 좀 확인을 해서 일단은 상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트말고도 13일에 지금 웹피리어드가 13초 그 다음에 파도 높이는 바람은 없는데 거의 없는데 미터 퍼셋으로 바꿔도 않는데 제로네요. 날씨는 아주 좋네 오기라고 하지만 바람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파도 높이는 거의 1미터 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재밌게 연습을 하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wordt 더욱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를 통해서 한번 보고 한번 해봅시다. 또 이렇게 하면 더욱더 예정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럼